8903님이 진웅오빠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잘자요 한번 해주세요. 극구하셨습니다. 해주세요. 궁극에 잘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8903님 잘자요. 오! 다시 한번 에코 나왔어요. 8904님 잘자요. 오!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 그쵸? 저도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에코 깔아주세요. 오빠들 잘자요 할까요? 오빠 아닐 것 같아. 다 저희 동생들이라 이제는. 아 그냥 해요. 알아서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네. 잘자요. 아 너무. 썬띠도 한번 해보면 안되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빨리. 한번만요. 빨리 해주세요. 잘자요. 싫어 싫어 싫어.